역시 아름다워. 자네는. 속에 비친 나. 난 말이야. 네? 자네 눈썹. 아니. 네, 저희 선배. 얼굴 좀 보자니까. 아무래도 한 집의 남녀가 같이 사는데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잖아요? 내가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이나보.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. 나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. 우리 주집사 아니지. 주인애를 어떻게 생각하시오? 인애요? 좋은 후배라고 생각하죠. 그게 다요? 어떤 대답이 듣고 싶으신 거죠? 좀 더 사내다운 말. 사내다운 말이요? 좀 더 확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말 있잖소. 그럼. 제가 지켜주고 싶은 여자라고 하면 대답이 될까요? 이러더구나. 완전 남자다요.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? 왜? 뭐? 내 표정이 어때서?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. 아니야. 역시. 응? 아름다워. 자네 눈. 자네 눈. 속에 비친 나. 나 말이야. 응? 자네 눈썹. 아니. 네. 네. 저기 선배. 얼굴 좀 보자니까. 아무래도 한 집의 남녀가 같이 사는데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잖아요. 내가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이나보.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. 나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. 우리 주집사. 아니지. 주인애를 어떻게 생각하시오? 인애요? 음. 좋은 후배라고 생각하죠. 그게 다요? 어떤 대답이 듣고 싶으신 거죠? 좀 더 사내다운 말. 사내다운 말이요? 좀 더 확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말 있잖소. 그럼. 제가 지켜주고 싶은 여자라고 하면 대답이 될까요? 제가 지켜주고 싶은 여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? 이러다 보라. 완전 남자다임.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? 왜? 뭐. 내 표정이 어때서?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. 아니야. 그렇다면 나를 주문할 것 같아요. 그 사이도 다가. 그렇다면 나를 주문하여. 감사합니다.